엑시트 사인 있는 데 쪽으로 스크린을 놓고 기둥 뒤에는 가리지 않게 테이블을 여기다 놓지 말고 테이블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 동그랗게 돌려가지고 기둥을 피해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놓는다. 이게 지금 뒷면에서 보는 뷰니까 엑시트 사인 쪽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하면은 스크린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다 보이게